이제 출발합니다 다 회전합니다 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저희 아버지도 오포가 있습니다 어 누구에요? 원하는 태극보스 와이드 한 번으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서 진짜 어깨너비 이 정도 걸려지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느낌 이렇게요? 괜찮은데요? 이렇게요? 어후 뛰는 부분 하나하나 하나 자기 빼고 킥을 들어서 다 사서 저쪽으로 오오 이거지? 탄력이 빠른데요 오오 컨트롤이 좋아 컨트롤이 좋아 컨트롤이 좋아 컨트롤이 좋아 컨트롤이 좋아 파이팅 파이팅 에프 일단 우리 예준이하고 추억의 한 장면을 만들고 또 예준이가 나중에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큰아빠거든요, 예준이 큰아빠.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날씨가 지금 오래 들어갖고 굉장히 무더운데 안전사고 없이 후반과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꼭 안전사고 멘트가 나와가지고요. 안전하게 경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가족과 넓고 대장과 서울 2.2국 익숙한 공부 중인 택정기 팀장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